누가 캤어!x3 야! 비켜! 나 오늘부터 파란색이야 아 비켜! 아 나 오늘부터 파란색이야! 아 나와 임마! 아 나 못 찍으면 내가 없네 그럼 나도 파란색 할래 그래 나도 파란색 한다니까 나 빨간색 해야지 뭔 소리야? 너가 파란색이지 맞아 파란색이지 니가 진짜 다 죽어 쓰는 그냥 유성현이니께 오늘은 아 오늘 뭔데요? 제일 먼저 맞힌 사람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거 뭐 저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답 바로 갈기면 돼요 정답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불만 하면 되지 다 불만 그냥 예를들어 모래다 하면 모래 이러고 지르면 내가 먼저 들린 사람 기준으로 점수 줄게요 아 그 데스크 버프 있는데 아 딜레이 있는 건 다 똑같은 조건 아니었어요? 호응이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이제 바로 옆방에 있어서 0.0001초 정도의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유성님 저 유성님 집 방 가가지고 옆에서 소리 질러도 돼요? 아 좋죠 좋죠 그러면 내가 뭘 내는지 보잖아요 문제는 미리 준비해놨어야지 진짜 쓰레기야 옆에 메모장에 써놨다고요 아 진짜 자 갑니다 모래 네 얼굴 예측샷 하지마라 헛 다이아곡끝이 꿀 꿀 꿀 꿀꿀꿀 꿀꿀 끈끈끈 끈정답 끈정답 예스 연습게임 자 연습게임이고요 온터님 아 어이가 없네 자 간다 찬 치마 치마 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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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저게 뭐야 꾸멍내 우와 좀 치네요 꾸멍내 좀 치네 이게 뭐야 충무김치? 마크 아이템 충무김밥 맛있겠다 충무 김치가 아니라 충무김밥 마인크래프트 아이템 마인크래프트 아이템이라고? 모든 아이템 중에 충무 아니구요 아니요 스퀄프트 총매잖아 인벤터리 열어봐도 되던가? 그럼요 열어봐도 되죠 아 열어봐도 되죠 네 되죠 저번에도 됐어요 저번에도 열어봤었어 이거 어 그래요? 네 됩니다 근데 이거 열어봐 좀 뭐 오 정답입니다 철문이죠 아 띄어쓰기요 아 띄어쓰기요 아 띄어쓰기요 아 죄송합니다 아 붙여져 있네 근데 붙여져있어요 아 붙여져있는데요 아 뭐야 붙어있잖아요 아니 다른거는 다 띄어져있는데 철문은 붙어있냐 아 진짜? 철 가락문 어 그러네? 철문만 붙어있네 참나무 띄우고 문 가뭄비 나무 띄우고 문 철문은 왜 붙어있냐 어 왜지? 뭐 우리가 모르는 문법이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팝콘 정답 오 개빨라 이야 저게 아이 제가 떠오른게 팝콘이거든요 비슷했네 팝콘이요? 아 비슷했네 발음이 비슷하네 팝콘 팝콘 얘도 팝콘 떠올렸다 팝콘 떠올렸다가 팝콘 떠오른거 아니야? 민들레 아 예측샷하지마라 자 간다 민들레 아니에요 차차 아니 아니 철창 오 정답 철차입니다 야 저거 자음만 보니까 아이템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아 철창 배웠어요 아 진짜 아 피가 없네 그냥 이거 이제 내가 점수 먹어야되는데 여러분들 강아있으세요 제가 점수 먹을게요 자음만 보니까 어렵다 나 진짜 어 확실히 어렵다 유정님도 모르는거에요? 에? 전 알죠 컷! 거래 가래 가래 거래 마크 아이템이 콜렘 마인크래프트 아이템 콜롬 마인크래프트 구리 아니구요 아 구리가 아니야 하하 공룡 그림 오 정답입니다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란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림이란 아이템 있어요? 예 그림 액자 아니에요? 그냥 그림 그냥 그림 액자랑 그림이랑 다르지 건레랑 가래밖에 안 떠올라 건레랑 가래밖에 안 떠올라 건레랑 가래밖에 안 떠올라 이거 한 번 박히면 큰일나 아 자 다음 문제 다음 하얀 문제 아니구요 다지 지갑 별로 아이씨 왜 훈수도요 패션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ㅂ ㅈ이 뭐지? 정글인가 싶어서 내가 정글에 대한 단수를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거든 아닌가봐 얘네가 못 맞추면 내가 잘못 낸 건가 불안해 어차피 뒤에는 블록이 할 거 아니야 조각 블록인가 조각 블록? 어? 조각 블록 맞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많이 안 쓰나 보다 모르는 거 보니까 벌집 조각 블록이구나 아 정답입니다 벌집 조각 블록이잖아 어렵다 조각 블록이구나 야 잘 안 쓰니까 어렵다 야 예? 으윽! 그냥 짓을 듯한 거 아니에요 방금? 아냐 안 들렸을 거 아 근데 이건 진짜 안 찾아봤으면 못 어울렸을 거 같애 어 이거는 안 찾았으면 몰랐어 이걸 벌집 조각블록을 쓸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 거의 없어, 거의. 삽! 삽, 삽, 숯! 어, 숯! 정답이예요! 아아아아악! 뭐야?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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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 그냥 말하다가 맞은 거 아니야? 삽, 삽, 숯! 삽을 외치면서 어, 삽은 아닐 텐데! 라고... 오, 님들 읽어봐요. 야, 1년에 몇 번 안 찾아오는 기회. 이야... 야, 이거 많이 찾는 애, 이거. 장키즈에 강할 때가... 가자, 빨리. 야, 야, 웅크리기 한 6번 해줘야지, 이제. 그러네. 디백인이야? 이제 역전 당하면 이제 진짜 추해지는 거다, 너. 막판 100점이잖아. 어? 나가지고 막판! 아, 왜 그래?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맞아요, 그거? 저거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가자! 문! 문! 아니고요, 말! 아니고요? 물! 아니구? 밀! 어, 밀! 정답입니다! 아, 밀이네! 아, 밀이네! 아, 나보나, 맞는데, 맞다. 별의별 거 다 나오네, 진짜. 이번에는 꽁님! 문이라고 외치면서 아니라는 걸 느꼈죠? 알면서 일단 질러, 이거는. 일단 문이 생각나는 거야, 그냥. 미음 안에 유성 얼굴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 미음 안에 제 얼굴 썸네일 좀 찍어주실래요, 그러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찍은 지꼬로 바로 보내줄게. 헛! 호,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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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홑 아니야? 예, 아니에요. ame 아니야? 그게 아니라. makes a poem, вниз looking. 헁!! 아니구여. ㅎㅎ 호응 아니구여. 훌. 헉. 훌. 후.. 느옹!! 썅! 홑! 아니, 아니, 야. 일음 셋. 유. 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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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버렸어 다쳐버렸어 아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떠오를 생각을 하라고 떠올릴 생각을 아이고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이고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이고 야 아니 그게 아니면 뭐하고 놓지 이거 있어 마인크래프트에서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많이 써요 헬 폴피 헬 폴 부쌈 마칠 생각이 없죠 지금 아니 흙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아니 탬창 뭐라고 탬창 활 활 아 정답입니다 활이죠 아니 이러면 저 활 했어요 아 했어요? 진짜 했어요? 아이씨 아니 영국식 발음 야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어떻게 활이 하나 안 나오냐 솔직히 활 못 떠올렸어 나 마플 진짜 말한줄 알고 아무것도 떠오르는게 없네 아니 옆에서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들어 자꾸 아니 근데 결국엔 정답은 꼬멍이였잖아 이거 맞아 이거? 민들레 예측샷 하지마라 아니야 뛰어쓰기가 있어 뛰어쓰기 곡궁 아니야 곡궁이요? 곡궁이요? 곡궁? 노래있는 곡궁 아니에요? 곡궁 이거 내가 아니라고 말해줘야되는거죠? 동국 길국 아니 자꾸 생각을 멈추게 해 자꾸 저 사람들 뭐가 떠오를만 하면은 지금 머릿속에 사라지거든? 들렀다 말할 가치도 없네 어? 금검 금검 정답입니다 금검이다 아이씨 아이씨 나 이거 금 듣고 누가 말한줄 알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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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근데 저 처음에 말했어요? 그냥 검이라고 했는데 금검했어요 말투 진짜 개구라치는 말투다 진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야 마플 찢어주라 오케이 내가 박살내줄게 어 2점짜리다 좀 어려운거에요 마지막 그럼 2022점 하죠 2022점? 일단 몇점을 하든 그 사람이 1등이라는건 변함이 없긴해요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한글자인데 채팅에 미리 쳐봐 미리 하나씩 쳐놓고 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테니까 그때 다시 맞춰봐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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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글자가 뽑아야지 고밍고밍 한글자인데 지금까지 나온거 내가 알려줄게 얘는 다 빼야돼 한글자가 또 뭐있지 마플? 저 이거 오케이 마플은 돌이구요 그럼 통해야돼 이거 통 밖에 없어 돌없어요 돌없어요 돌없고 의왜 통해야돼 이거 자 정답은 정답은 다 틀렸습니다 아 뭐야 채 구멍이 정답입니다 구멍이 야 2021 2021 어떻게 틀려요 구멍을 어떻게 다틀리냐 아 책도 있네 야 이거 생각이 잘 안난다 근데 어떻게 다 틀려? 이게 내 흑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히읗이 한 번 나와가지고 와 난 그래도 한 절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한 명은 맞겠다 했는데 야 2022개 어떻게 설치할 건데? 설치하지 마 이씨 와이자표 안 돼 훈터 하지 말라고 어차피 와이자표 안 되네 아 자 오늘의 우승자 꾸웅님입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야 고수인데? 고수인데? 아 혼자서 몇 점을 가정하는 거야 도대체 야 오늘 혼자 게임했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